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동훈입니다. 도망이로써 대형화의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께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별의 밤을 새우고 바람처럼 떠나지 않던지 그렇게도 정을 잃으면 사랑이 좋은 사랑이 있는지 소리치며 돋보다는 듯 조용히 하여 끝까지 그 사람이랑 하나같은 듯 따끈렁 따끈렁 정말렁 분리 한 번에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불닛과는 남편에 룰금리 제가 이 불닛과는 내 깨닫고 으어어어어 부연의 밤을 낮에 울고 훈처럼 떠나간 당시 그렇게도 춤을 꾸며 귀하겠던 사랑인 우리 가슴 취며 토마토 고용이 날아여 끝까지 불사람이라 바라받은 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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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